22번은 어렵지 않은 지문인데 장기간의 성공을 위해서 작게 시작해라. small은 그냥 형용사 부사 다 쓴다. 그냥 small이 뭐 그런 단어로 안쓴다. when it comes to the decision, 결정에 관해 말하자면 when it comes to가 about과 비슷한 거지. 그래서 as to, as for, as regards, with respect to, in regard of 그런 단어들로 바뀔 수 있는데 concerning regarding 이런 것도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자, to가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또 decision을 갖다가 동명사로 바꿀 수는 있지만 동사원형 이건 안되지. 투부정사 to가 아니라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deciding으로는 바뀔 수 있다. 그 다음, 결정에 관해 말하자면 어떤 결정이냐면 더 많은 운동을 get 하겠다는 결정 투부정사가 decide는 항상 투부정사랑 같이 따라다니지 왜냐면 결정이란 건, 결심하는 건 앞으로 뭐뭐 하겠다고 결정하는 거니까 알겠지? 이거 getting으로 바뀌지 않아. 자, 더 많은 운동을 하겠다는 결정에 관해 말하자면 너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목표냐면 비슷한, 뭐와? 달리는 것과 비슷한 여기 to도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running, 동명사 나온 거고 that are not, which are, 생략할 수 있지. 주격관계대명사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 ing, pp, 전명구 네 가지가 나오면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 그러니까 후위치데드와 비동사 생략할 수 있지. 자, 달리 거는 것과 비슷한 결정들을 세우는 것이다. 하프 마라톤을 훈련이 거의 없이 자, 리틀 앞에 very가 있건, only가 있건 이거는 거의 없느냐 근데 앞에 어가 있으면 약간의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만 원이 있으면 돈이 거의 없는 거니, 조금 있는 거니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치? 내 나이를 고려했을 때 거의 없는 거고 니네가 봤을 때는 약간 있는 거고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리틀과 베리틀 어차피 의미는 같은데 뉘앙스가 다르다, 알았지? 그러니까 훈련이 거의 없이 훈련이 거의 없는 하프 마라톤을 달리는 것과 비슷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대체? 훈련이 거의 없이 그러니까 훈련도 안 하고 42.19가 마라톤 길인데 이거 절반이면 20km가 넘지 않니, 그치? 너 20km 달릴 수 있어? 못 달리지? 뭐 그런 거 얘기하나 훈련 거의 안 하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대체? 자, 너는 결정을 내리는 거다. 어떤 결정이냐면 짐 멤버십을 사겠다는 결정을 내린다. 대체? 그러니까 헬스장 끊잖아, 이제 헬스장 끊는데 나도 그런데 운동 시작했을 때 헬스장이 꼭 1개월보다 6개월 하면 사 그러니까 1개월에 만약에 6만원이면 1개월에 3만원이면 6개월에 3, 6, 18, 18만원이어야 되는데 10만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6개월로 하지. 근데 안 가.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짐 멤버십을 사는 결정을 한다. 이 토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고 그리고 디사이드 한다. 뭐 하겠다고? 또 한 시간을 보내겠다고 체육관에서 매일 매일 체육관에서 한 시간 보내겠다고 결심한다. 디사이드가 버이랑 병렬 구조 또는 메이크랑 병렬 구조 상관없어. 디사이드가 다른 형태 바뀌지 않게 요것만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투 스팬드가 스팬딩 이렇게 바뀌지는 않는다. 하나 더 얘기할게. 밑에 엔드 투 크레이드 여기서 아 일단은 다른 데서 얘기 어디서 얘기하지? 얘기하는 것처럼 그 동사 뒤에 동사원형을 나누고 있지. 얘가 당연히 디사이버이나 메이크랑 병렬 구조인데 그냥 한 단어로 디사이딩 결정하면서 분사구문으로 바뀌어도 상관없지. 그치? 엔드 디사이드 한 단어로 뭐라고? 디사이딩 분사구문이야. 여긴 동명사고 디사이딩 여기는 분사구문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자 왜? 자 근데 너는 그것에 고착할지 몰라. 고착할 거야. 그것이 얘기하는 건 앞에 있는 결정이지. 그치? 그 결정에 고착할 거야. 스틱 달라붙을 거야. at here to cling to abide by 얘는 by가 붙는다. 뭐뭐를 지키다 고소하다. 하루 동안 아니면 이틀 동안 자 그런데 chances are dead 이건 그냥 아마도 그 정도의 의미야. 그러니까 찬스가 가능성 기회 요 뜻이 있지 않니? 또 몸이라도 또 있고 여기서는 기회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요거야. 그러니까 chances are dead 그냥 한 단어로 그냥 뭐라고? 아마도 요거야. it is likely 요거랑 비슷한 거고 크게 중요한 표현은 아니고 that 생략되어 있는데 끄집어내도 되나? 아마도 너는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뭐를? 그 약속을 decision 대신 쓰인 거야. commitment는 약속 전념 헌신 여기서는 그냥 decision 대신 쓰인 거다. 그 약속을 충족시키는 걸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continue 다음에는 투브 정산 하나 되고 ing 하나 되고 근데 만약에 continue가 keep으로 바뀌면 to는 아니고 meeting 이렇게만 쓰이고 그치? long term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 약속을 충족시키는 것을 그 전념을 헌신을 여기 약속을 할게 meet은 그냥 이루다 satisfy나 이루다야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당연하지? 자 그렇지만 만약 네가 결정을 하면 어떤 결정이냐면 조깅을 하겠다는 결정 하겠다는 약속 go ing가 뭐 뭐하러 가다지 go to 이렇게 쓰이진 않는다. 몇 분 동안 하루에 또는 약간의 sit up을 더하겠다는 결정 그러니까 go랑 add가 병렬 9주지 그치? 그러니까 더하러 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adding으로 바뀌면 안 된다. 그러니까 add 하겠다는 그리고 가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너의 더하겠다는 약간의 sit up 즉 윗몸 일으키기를 너의 매일의 루틴 일상 과정에 잠자러 가기 전에 자 그러면 far more likely to stick 너는 be likely to seem to appear to be likely to 이걸 갖다가 투부정상태로 바꾼 거야. 그렇지? 자 seem to appear to be likely to 뭐 뭐할 것 같아? 뭐 뭐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그 너의 결정에 고착할 가능성이 더 크다. more likely to 니까 더 크다. far가 앞에 있으니까 훨씬 더 크다.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암기할 때는 far more를 빼고 외워. you are more likely to stick 너는 고착할 가능성이 있다. more likely to stick 고착할 가능성이 더 크다. far 고착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뭐해? 너의 결정에 그리고 create 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to create 은 to stick이랑 병렬구조야. 자 근데 to가 중복되니까 그냥 어 그렇지? to 빼고 그냥 create 이것만 남아도 돼. and create 이렇게 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랑 똑같은 거 and decide 한 단어로 뭐라고? deciding 마찬가지로 and create도 and create 이것도 그냥 creating 이렇게 자 그리고 습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어떤 습관이냐? 너에게 제공하는 뭐를? 장기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습관들 됐지? 이것도 똑같이 자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일반 동사 나올 때 그냥 ing로 바꿀 수 있다. 여기 creating은 분사 구문이고 여기 offering은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현재 분사야. 역할이 그 다음 주격 관계대명사 하고 앞에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로 바뀔 수 있고 됐지? 자 핵심은 시작하는 것이다. 자 비투부정사 첫 번째에서 뭐뭐하는 것이다. 당연히 투부정사가 동명사 바뀔 수 있지. small 작게 시작하는 것이다. 대체 작은 습관들은 장기적인 성공을 야기한다. 그러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뭐 이런 거지. lead to 대신에 cause, trigger, bring about, give rise to, result in 이 단어만 조심하면 돼. 자 result in 다음에는 결과가 나오는데 result from 만약에 from으로 바뀌면 뒤에가 원인이 나온다. 그렇지? 그것만 주의하고 설명도 되겠지? 고생했다.